다자하오 워시우 타장진 링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중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한국인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및 각계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물자와 자금을 기부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cima Brian 중국처럼 정체로 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arsi 대회는 empezar 북극 시간 한국 São아 Makes 중국이ollen 한글자막 by 한효정